이걸 무려 1,100도나 되는 높은 온도의 소각로에 넣어 플라스틱과 같은 불순물을 태워 없앤다고 해요. 소각된 후 남겨진 금속에 다시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넣어 금만 따로 추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순수한 금이에요. 그냥 흙을 뭉쳐놓은 것 같은데? 이게 금이라고요? 열 처리 과정을 거치면 이제 우리가 순수한 금을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추출한 금을 모아 뜨거운 열로 녹인 후 식히고 굳히는 작업을 하면 비로소 금이 완성! 우와! 정말 폐전자제품에서 금을 얻을 수 있었어요. 녹인 금을 식히면 이런 모양이 돼요. 오! 진짜 금이네요. 이거 보세요. 크로켓 친구들, 진짜 금이에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는 이 금을 못 쓰는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에서 얻을 수 있다니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폐가전제품 속에 이 금을 봤었을 때는 이게 금인가 싶어서 실망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금이 돼서 정말 신기해요. 네. 금이나 은, 백금, 파라둠 또는 희귀 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어요. 아, 생각보다 많은 금속들이 재활용되고 있었네요. 네. 여기서는 순도 높은 금속을 얻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생산을 하고 있어요. 폐가전제품이나 폐휴대폰 속에 있는 금속을 찾아서 분해하는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 금뿐만 아니라 구리, 코발트 등 다양한 희귀 금속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에 진짜 원하는 부분만 분리해서 녹이니까 저희가 아는 금과 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속을 재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옛날부터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속에서 그런 금속을 계속 재활용했었나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광부 아저씨가 광산에서 1톤을 캤을 때와 우리가 다 쓴 휴대폰 1톤을 모았을 때 비교를 하게 되면 광부 아저씨는 5g의 금을 캐게 되고요. 우리가 다 쓴 휴대폰을 모았을 때는 400g의 금을 모으게 되는 거죠. 우와, 그렇게나 많이 모아져요? 이렇게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다양한 금속들을 찾아 재활용하는 걸 도시광산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광산은 매년 4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정도로 엄청난 장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꼬라기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가전제품도 재활용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빈병도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것도 알아 봐야겠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빈병. 이 빈병을 가치있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빈병을 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빈병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나오는 병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빈병보증금 환불센터나 주택, 슈퍼마켓에서 수거한 빈병들이 모이는 곳이라네요. 저도 빈병을 좀 모아왔는데 제 것도 재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 한번 꺼내보시죠. 차곡차곡 모은 빈병을 꺼내놓는 예은대원. 빈병을 꽤 많이 모아왔네요. 예은대원, 자원압기기 대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는걸요. 어?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쪽 거는 다 재활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예, 보시면 여기 병이 깨졌잖아요. 이런 거는 음료수를 담아서 먹게 되면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진 거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름은 물로 세척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아, 빈병이라고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기 친구들! 빈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속 안에 이물질을 넣으면... 괜찮은load pot Rib Banfield 그리고 기름을 넣어도